EBS 수능특강 영어 13강의 8번 지문입니다 We vestition techniques are put in place with an understanding of the resultant effects on wildlife Vestition 하면 초목을 말하는 거죠 나무식물을 포함한 초목이고 We vestition 하면 위가 들어서 재녹화 이렇게 돼서 원래 식물이 없는 곳을 다시 녹화지역으로 만든다는 거죠 초목을 심어서 다시 녹화지역으로 만든다는 이런 재녹화 기법은 are put in place put in place 하면 put something in place 하면 뭐뭐를 시행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수동태가 되어서 여기 bpp 보이죠 are put 수동태가 되어서 시행되다 라는 뜻이고 우리가 흔히 쓰는 R까지 같이 써야 됩니다 여기 R 써서 carry it out carry out 하면 시행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를 시행하다 수행하다 또는 여기 carried out 대신에 enforced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re enforced 수동태로 또는 are put in place 대신에 are put in operation 또는 effect 이렇게 써도 시행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재녹화 기법이 시행된다 뭐와 함께 이해와 함께 of 가 이제 뭐에 대한 이유죠 resultant 하면 형용사로 이제 결과로 발생하는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런 의미의 형용사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effects 영향에 대한 이해인데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냐면 on wildlife 야생동물이죠 그래서 다시 보면 이 재녹화 기법이 이 야생동물에게 그에 대한 결과로 발생하는 그런 영향에 대한 이해와 함께 시행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재녹화 사업 같은 게 진행되면 그것이 이 야생동물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시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for instance 하니까 예를 들어서 라니까 그에 대한 예가 나오겠죠 the planting of tree lines and wood and areas within roadside landscape 까지가 주어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 tree lines 하면 나무 한계선에서 나무를 이렇게 일렬로 쭉 일렬로 쭉 씌워서 그게 이제 선이 되게끔 한 거죠 한계선 그래서 나무 한계선과 그리고 woodland 하면 산림지역이죠 근데 그걸 어디에 within roadside landscape 이니까 roadside가 이제 도로변 도로가죠 도로변 조경에 도로변 뭐 도로가 길가 조경에 조경 안에 이 나무 한계선과 그리고 산림지역을 지역을 planting 조성하는 것은 이제 plant라는 동사가 원래 뭐 나무나 식물을 심다라잖아요 그래서 플랜팅하면 나무 뭐 식물들을 심어서 가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성하는 것 막 가꾸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조경 안에 나무 한계선과 이런 산림지역을 조성하는 것은 이게 주어가 되고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동사가 may force 이렇게 왔죠 자연적으로 force 목적어 목적격보호입니다 목적어 목적격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밖에 못 써요 그래서 to fly 왔죠 그래서 목적어가 뭐 뭐하게 강제하다 라는 뜻인데 이제 자연적으로 이 새들이 더 높게 날도록 강제한다 어떻게 더 높게 그 도로 위로 더 높게 날도록 강제한다 when crossing between forest edges 뭐 할 때 그들이 이제 새들이 그 건너는 것을 말하죠 그 새들이 이 숲의 edges 경계 사이를 건널 때 그죠 edges 여기서 경계 경계선 그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숲이 있고 그 숲 사이에 이 숲 경계 사이에 도로가 있을 때 그 도로의 이 도로변에 도로가의 이 조경지역으로 나무 한계선이나 또는 이런 이렇게 작은 산림지역을 조성해 놓으면 이 도로를 건널 때 당연히 나무 때문에 새들이 더 높게 날게 한다는 거죠 강제적으로 더 높게 날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새들을 그런 부분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as was shown in the Netherlands 자 여기서 as는 여기 앞에 칸바 보이시죠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 유사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관계대명사처럼 주격이나 목적격으로 사용돼서 그럼 지금은 이제 주어가 생략된 주격인 겁니다 관계대명사처럼 이렇게 명사와 대명사와 그리고 접속사의 역할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접속을 해주기도 앞절과 뒷절을 연결해 주기도 하면서 여기 주어를 대시한 이제 대명사의 역할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는 이제 계속정법에 관계대명사 위치 알죠 그래서 위치라고 비슷하게 쓰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근데 이제 as랑 이렇게 우리가 많이 쓰는 관계대명사 위치랑 차이점은 여기서 which를 쓰면 and it was shown in the Netherlands 계속정법에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네덜란드에서 보여졌다 라는 건데 똑같은 것이라는 느낌이고 as를 쓰면 그 같은 종류의 것이 네덜란드에서 보여졌다 라는 느낌입니다 크게 차이는 구별하기는 힘든데 그래서 주격 유사관계대명사로 쓰였고 그래서 계속정법으로 썼고 앞에 컴마가 오고 as가 오고 주어가 빠져있다 라는 정도의 느낌 그래서 위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네덜란드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요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사는 이 as의 선행사는 앞절 전체가 되겠죠 선행사가 앞절 전체입니다 앞절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 되는 거죠 좀 복잡해 보이는데 다시 보면 예를 들면 이 도로변 조경 안에 이 나무 한계선과 그리고 이 산림지형을 조성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새들로 하여금 그 도로 위로 더 높게 날게 한다 그 새들이 이 숲의 경계선 사이를 건널 때 그리고 그것과 같은 것이 네덜란드에서 보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행사가 앞절 전체니까 그것이 앞에 설명했던 것이 보여준 게 아니고 보여진 거죠 네덜란드에서 그래서 수동태로 워지션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선행사가 선생님이 앞절 전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속정법에 관계대명사가 앞절을 받을 때 단수로 지급이 되죠 그래서 워지션 이렇게 왔고 넘어갈게요 verges should be widened verges은 여기 나와 있죠 길가 도로변입니다 이 길가가 도로의 옆을 말하는 거죠 이 길가는 should be widened 넓혀져야 하고 그리고 랜스키 플랜팅 이 조경의 조성이 on bands or curves 밴드는 이렇게 굽어지는 길이죠 굽어지는 길이고 curves는 이렇게 둥글게 굽어지는 길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구별하기는 좀 힘들던데 밴드는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약간 직선의 형태로 굽어지는 것 but curves는 이렇게 약간 굴곡진 것 이렇게 곡선으로 굴곡진 것을 말합니다 도로 위에 굽어지는 길이나 굴곡진 길 위에 이렇게 조경을 조종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절은 이게 주어고 이게 should be widened 동사로 온 거고 이제 접속사가 오고 다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주어가 오고 그 다음에 should be setback 이렇게 두 번째 동사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면 길가가 도로변이 확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 도로 위에 있는 이런 굽어지는 길이나 굴곡진 길 위에 그렇게 조경을 조성하는 것은 should be setback 저지되어야 한다 be setback 수동대로 써서 저지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되다 라는 의미 있죠 그래서 뭐 restrained 여기 똑같이 should be 하고 restrained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시면 돼요 제한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뭐를 위해서 to improve visibility 첫 번째는 이제 가시성이죠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가시성인데 그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d to discourage crossings by wildlife 이 야생동물에 의해 길을 건너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뭐 저지하다 막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두 가지 얘가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얘도 그렇고 두 번째 얘도 그렇고 이러한 길가에 이런 재녹화를 하는 것이 뭐 나무 한계선을 씹던 아니면은 산림지역 작은 산림지역을 형성을 하던 아니면 이렇게 curves 이런 굴곡진 곳이나 굽이진 길에 이렇게 조경을 심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끼치는 야생동물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야생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이 길가가 더 넓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굽이진 것이나 굴곡진 곳에서는 심는 것을 조경을 심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라는 것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in contrast 대조적으로 그죠 앞문장에 대한 대조가 나온다 라는 거죠 뭐 on the other hand 로 바꿀 수 있죠 on the other hand 바로 앞문장에 대한 이렇게 대조가 나올 거고 along street sections of road carries way 이 도로이 이 차로입니다 carries way는 한 방향으로 차가 계속 다니는 그 차로 이 도로 차로이 직선의 구간을 따라서는 이거죠 straight 하면 직선이 이렇게 쭉 이어진 거 구간 구역 이거죠 섹션은 그래서 도로 차로이 보통 carriage way는 이것도 사실 도로인데 이제 한 방향으로 차들이 다니는 그 길을 말해요 그래서 도로 차로이 직선의 구간을 따라서는 Vestative cover should extend as close to the road as permitted by road construction and safety standards 이 초목의 커버가 이제 커버는 뭐냐면 우리 덥다 덥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비어있는 땅에 이 초목을 심어서 땅을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초목을 심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목을 심는 것이 should extend 익스텐드가 확장하다 뻗어나가다 이거죠 뻗어나가다 아이쿠 그래서 이 초목을 심는 것이 뻗어나가야 한다 그 뒤에 이제 as 원급 as 나왔습니다 as 원급 as 그래서 as 뒤에 원급이 이제 close 이렇게 왔죠 도로에 가깝게 이건데 얼마만큼이나 가깝게 permitted 과거분사 형용사가 왔어요 이 permitted가 허용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 형용사니까 허용되는 이거죠 그래서 허용되는 만큼이나 뭐에 의해서 이 도로 건설 그리고 안전 규범 이거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규정이죠 여기서 스탠다이즈가 온 게 이제 여기 도로 건설 규정 그리고 도로 안전 규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규정 뭐 기준 그렇죠 그래서 도로 건설 기준 그리고 도로 안전 기준에 의해서 허용되는 것만큼 허용되는 규만큼 최대한 허용되는 만큼 도로에 가깝게 뻗어나가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대조적으로 라는 이유를 쓴 거는 이 연결사를 쓴 이유는 이런 굽이 지는 곳이나 굴곡진 곳에서는 이 조경을 조성하는 것이 저지되어야 된다 했죠 제한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도로변이 최대한 넓혀 도로가가 이렇게 최대한 넓혀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 직선 구간에서는 차로가 직선으로 쭉 이뤄지는 이런 직선 구간에서는 이런 초목을 심는 것이 최대한 이 도로 건설 규정이나 도로 안전 규정에 허락하는 만큼 허용되는 만큼 최대한 차로에 도로에 가깝게 뻗어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조적으로 썼고 이제 근거는 여기서 왜 그런지는 이유는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했지만 이것 역시 아마 와일라이프 야생동물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지 야생동물에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랜스케이빙 of center, mediums, junctions, roundabouts, or interchanges should be sensitive to wildlife 이렇게 조언은 랜스케이빙입니다 이게 조언자 조경을 하는 것이죠 조경을 조성하는 것 어디에 중앙분리대나 정신선 교차로나 그 다음에 roundabout 로터리 또는 interchanges 분기점이죠 이런 것들 그냥 딱 봐도 굉장히 도로가 이렇게 쉽게 일직수록 뻗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복잡한 지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조경을 하는 것은 이게 조고 여기가 should be 동사 맞죠 should be sensitive 뭐 세심한, 내민한 이런 뜻이죠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세심해야 한다 to wildlife 이 야생동물들에게 거기에 맞춰서 다음 문장 갈게요 berry producing plants 이렇게 berry가 열매죠 열매를 이렇게 생산하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이거죠 이 열매를 맺는 그런 plants 식물들은 should not be selected 이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as는 여기서 because랑 같은 because 또는 since랑 같은 뭐뭐 때문에 그 뒤에 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may prove attractive prove는 뭐뭐로 드러나다 이런 뜻이고 너 드러나다 밝혀지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 매력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yes이 왔죠 yes 여기 yes이니까 이거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이제 이유를 앞자리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줬고 여기 yes이 왔으니까 yes이 왔으니까 바로 앞에 대한 반대가 옵니다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하지만 filter 치명적인 이거죠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prove 뒤에 형용사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몸으로 드러나다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n형용사 연결이 됐죠 누구에게 치명적이면 twilight 이 야생 동물들에게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이거죠 due to 해서 다시 왜 그런지 이제 이유를 설명해주고 뒤에 due to니까 전시사니까 명사 구가 왔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명사 구 뒤에 이렇게 the close proximity of traffic 이렇게 왔고 due to는 because of 또는 owing to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because나 since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because나 접속사인 또는 since나 또는 as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뭐 때문에 이 교통 흐름이 매우 가까운 근접성 때문에 이거죠 근접성이고 attractive는 매력적인 이거죠 그래서 이제 미관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미관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결국은 야생 동물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도로가에 당연히 열매를 맺는 식물을 심으면 야생 동물들이 열매를 따먹으려고 도로 근처로 와서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 야생 동물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생각을 해서 선택되어야 된다 라는 거죠 다시 보면 열매를 맺는 식물들은 선택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대인은 당연히 열매를 맺는 식물들을 말하죠 그것들이 매력적으로 드러날 수는 있지만 이 교통 흐름과의 이 가까운 근접성 때문에 야생 동물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것이 다 이 도로가에 재녹화 기법들인데 이것들이 이 지문 전체는 야생 동물들에게 그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이해해서 이 야생 동물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이런 기법들이 수행되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안 구체적인 이 예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